네, 필드에서는 공이 잘 안 맞는다. 왜 안 맞을까요? 연습장에선 잘 맞는데 필드만 나가면 공이 참 잘 안 맞죠.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골프장 지형을 보면요. 거의 산악지형이라 티박스를 제외한 모든 페어웨이는 업다운도 좀 심하고 완벽한 터치를 만들기는 좀 힘든데요.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언제 어디서든 완벽한 터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. 러프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도 있을 텐데 공 앞에만 가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 명료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초급자, 중급자, 상급자로 나눠서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게 나에게 맞는지 잘 듣고 기억을 하셔서 필드 나가시면 스코어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러프 지형으로 가보겠습니다. 페어웨이에 잘 안착시키면 좋겠지만 내 공을 러프로 좀 많이 간다 하시는 분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러프 상황이 딱 갔을 때는 플라이어 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어떤 거냐면요. 자, 이렇게 클럽에는 그루브가 있어요. 이렇게 홈이 파진, 이 일자로 홈이 파진 부분을 그루브라고 하는데요. 이 그루브와 공이, 이 딤플이 만나서 마찰이 이루어지면서 스피니 걸리게 되는데 러프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공과 클럽 사이에 잔디가 끼이게 됩니다. 중간 사이에 잔디가 이렇게 놓이게 된다면 이 그루브에 맞지 않아서 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가는 거리가 많이 나가는 공이 나오게 되는데요. 그럼 좀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죠. 러프에 가면 플라이어 공이 많이 난다, 플라이볼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고 레슨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초급자, 초보자 분들이신데요. 초보자 분들은 러프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 해주세요. 무조건 서서 러프야, 많이 안 나갈 것 같아. 이래서 힘이 잔뜩, 일단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.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무조건 힘으로 치시는데요. 이렇게 했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러프에 들어가셨을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클럽을 러프니까 공이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한 클럽, 두 클럽 길게 잡으세요. 길게 잡고 샷을 하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플라이어 공이 많이 나고 그리고 러프에서는 런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. 그래서 길게 잡으면 좋지 않고요. 두 번째로는 제거리 클럽을 잡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립을 좀 견고하게 잡아주셔야 돼요. 러프니까 클럽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립을 약간 헐렁하게 잡고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이 제대로 나가지가 않아서요. 그립을 견고하게 잡으라는 이유는 그립을 좀 헐렁하게 잡게 되면 러프이기 때문에 헤드가 많이 돌아가게 돼요. 그러면 잔디가 클럽 헤드를 잘 잡고 있지 못하고 엉키게 잘 나가지 못하게 잔디가 클럽 헤드를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? 너 나가지 마 하면서 딱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러프에서는 초보자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은데 제거리 클럽을 잡아주셔야 한다는 것과 어드레스해서 샷을 하기 전에 그립을 견고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. 견고란 무슨 말일까요? 한 7, 80%로 내가 잡았다면 러프에서는 8, 90%로 그 세기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럼 한 8, 90%로 너의 파이컵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보게 됩니다. welcome to the top Water 숫한 이빵에 거든요.